그러니까 개발된 상품이기도 하고 능력이라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익숙해진 전문능력 숙달된 능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작을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중에 있는 만약에 술중에 술토가 있으면 술중에 무토가 신금을 술중에 신금이 있잖아요 술중에 신금을 생한다 그러면 무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신이니까 무토는 타인이고 이 신금은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필요한 능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능력을 만들 때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토가 있으면은 서비스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일 못하는 사람도 무토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무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토라는 것은 서비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뭐예요 서비스에 의한 감정노동의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은 대개 외상부 스트레스 상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토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내상 스트레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둘 다 있으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남에게 하는 어떤 서비스에 의한 감정 스트레스 일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길을 걷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드니까 남과 자기를 항상 조율을 해 가면서 완성해 가야 된다 서서히 자기 자신을 조율을 해 가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생토다 라고 하면은 화생토는 응용능력과 가공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토와 증화 기토와 병화 기토와 증화 이렇게 이제 화생토가 되겠죠 만약에 병화와 무토가 이렇게 화생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필요한 이거는 운영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필요한 운영원리를 적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증화가 무토를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필요한 행동원리 기술원리를 적용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통변은 통변을 할 때 병화는 정치원리와 같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원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병화가 기토를 생한다는 것은 병화가 기토를 생하면은 자신을 다스리는 운영원리와 같다 자신을 다스리는 운영원리를 적용하다 정화가 기토를 생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원리나 경제원리를 적용하다 이렇게 화생토의 통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제와 정치 그리고 행동력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부감에서는 항상 이렇게 병화와 정화가 함께 있기를 권장을 했죠 병화라고 하는 사고력과 정화라고 하는 행동력이 일치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은 상대를 다스리는 사고력이니까 이거를 정치라고 해요 정치라고 하고 정화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은 나를 다스리는 자기를 다스리는 사고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무토를 갖추게 되면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병화가 기토를 갖추게 되면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감명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원래 이제 무술련이니까 무토가 왔죠 그러니까 직업적 배경을 원령에다 놓고 무임이냐 무해냐 무병이냐 무정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환경에다가 놓고 유연하게 적용을 하려면은 여기는 무경이 될 수도 있고 무심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를 가지고 사주를 보는데 운에서도 토를 적용을 시켜서 봐야 된다 무술연이라고 하는 무토에다가 술을 적용할 수도 있고 활을 적용할 수도 있고 목과 금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원령에다가 맞추어라 그러니까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다 그러니까 연눈이죠 연눈에 맞추니까 삶의 활용 환경이 되는 거예요 대원에다가 맞추었다면 습득환경이라고 하죠 대원은 습득환경 연원은 활용환경 활용을 하는데 천간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돼요 만약에 무임이라면은 무임이다 그러면 무토가 왔으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장에 어울리는 목과 금이라는 상품을 고객에게 맞추어서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임수가 요구하는 것은 물건이고 개수가 요구하는 것은 지식이 되겠죠 팔아야 될 물건은 경신금이고 지식을 팔려면 갑을 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이나 지식이 없으면 수만 있고 무임이라는 시장만 있고 팔 지식이나 물건이 없으면 차용해서 팔아야죠 구워다가 놓거나 빌려다가 놓거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차용 뭐 인력 차용 이런 걸 언제 그랬을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임으로 되었다 그러면 천간에 경신금이 있는 사람을 모다 놓으면 되고 무계로 되었다 그러면 천간에 갑을 무게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놓으면 돼요 이렇게 무토를 기준으로 해서 임수를 받다 그러면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판매나 경영 통상 논리를 적용해서 통변을 하면 되고요 무토가 왔는데 개수가 있다 그러면 환경에서 원하는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임수에게는 경신금이 필요하고 개수에게는 갑을 먹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나는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둘 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토 하나를 가지고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생토도 된다 그러면 화생토가 된다 그러면 응용해서 내놓으라는 것이죠 화생토가 없으면 원래 있던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내놔라 라는 것이고 만약에 대운에서 화생토가 왔다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응용해 내놓으라는 것이죠 사주에 있었으면 자기 개발적 응용이라고 하고요 대운에서 오면 경험적 응용이라고 해요 대운에서 경험한 것을 응용해서 내놔라 만약에 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한 응용능력이 되는 것이고 화가 너무 약하면 응용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모두 다 토를 기준해서 보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또 설화를 응용합니다만 반고는 자기 몸을 죽여서 지구를 만들었고 무토를 만들었고 황제라는 것은 기토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토를 만든 것은 황제라고 하고 무토를 만든 것은 반고라고 해요 이거는 설화를 빗대는 말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물건을 다스리는 것이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동양철학에서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반고의 전설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것이 태호와 복희씨 그리고 염제 신농씨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황제종 동양철학의 최초의 저자인데 실전 인물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 보면 황제 내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황제라는 분은 동양에 있는 모든 귀신을 창조하신 분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미신과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본은 신을 문화화해서 관광상품화 시켜서 그걸 다 재물을 모으는 걸로 썼어요 포켓몬스터가 그 한 일이죠 어쩌면 신의 세계가 식재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의 세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가 실제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다루는 학문인데 어느 정도 행복을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중간에 살면 돼요 아무 신 쪽에 치우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 현실 세계만 치우치면 속세의 삶에 찌들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동양철학에서도 그렇고 서양철학에서도 과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은 종종 설화를 가져다가 응용을 하죠 이렇게 기토가 잘못되면 몸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 기토가 없으면 몸이 잘못될 리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고치면 돼요 기토가 있는 사람은 아프면 고치지를 못해요 기토는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서 기토를 치유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토는 자기 몸을 말하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고쳐야 돼요 자연에서 저절로 낫게 하지 않아요 이사를 가는 것도 기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사를 가는 것이고 무토가 있는 사람은 집이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를 가도 의미가 달라요 내가 가느냐 집이 가느냐 둘 다 있으면 둘 다 가죠 그러면 개의 갑이라는 게 있으면 개의 갑을 수색목이라는 개의 갑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기토를 넣든지 무토를 넣든지 넣어야 돼요 안 넣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을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을병에서도 기토를 넣든지 무토를 넣든지 넣고 봐야 돼요 무기토를 넣지 않고 보는 것은 조작과 같다 원형 그대로가 아닌 것을 활용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토국수를 넣고 봐라 그리고 화생토를 넣고 봐라 개의 갑이라고 하는 수색목은 토국수가 빠지면 안 되고 을병이라고 하는 목생화는 화생토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토부터 시작을 해라 이 말은 땅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의미세요 토국수부터 시작해서 수색목 토국수 금생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화생토 하니까 화생토 하면은 목생화하고 화생토 하니까 토생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화생토는 항상 응용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 발전에 대한 응용 토국수는 원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 화생토는 응용 조작 응용 그러면 남편을 만나면 토국수형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보시겠어요 화생토형을 만나면 응용형이니까 교역적이고 개방적이죠 토국수를 만나면은 꼰대형이죠 꼰대형이죠 원래 그대로 쓰는 거니까 숨이 막혀 죽을 수가 있어요 요즘 선망의 대상은 토국수와 같은 어떤 철학적 사람이 아니라 응용적이고 개방적 과학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기술이나 과학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화생토를 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더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요소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요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응용철학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둘 다 있으면 둘 다를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바쁘겠죠 그래서 서양에 있는 철학적 요소나 어떤 문화에서는 상대를 죽임으로써 발전을 해요 동양에서는 주로 상대를 포용하고 끌어들여서 발전을 하죠 상대를 내편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해요 동양에서는 토국수 화생토가 같이 어울려 있으면 상대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아픔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불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국수라고 하는 어떤 보수적인 생각과 화생토라는 진보적인 성격이 같이 어울려 있으면 서로 상대편의 의견을 내가 포용을 해야 되니 포용이 쉽나요 요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꼴통 보수 빨갱이 진보 이게 서로 상대를 끌어안지 못해서 오는 갈등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서양에서는 토국수 화생토가 같이 있으면 상대를 물리치고 혼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역설적이죠 이렇게 토국수 화생토가 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건 어떨 때 보면 토국수 같고 어떨 때 보면 화생토 같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느낌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밑바닥을 통째로 감싸고 있는 기운이에요 버스를 타면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버스 운전자가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자기 생활이지만 자기와 아무 관계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운을 보는 것도 이와 같이 맞추어서 보면 돼요 수화 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토에 맞추어서 보고 모든 운은 사주의 토에 맞추어라 사주의 토가 없는 사람은 개념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토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원령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직업적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없으면 빌려서 쓰면 돼요 자기가 빌려다가 쓰면서 자기가 빌려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기가 빌려다 쓰는 사람들의 사고력도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빌려 쓰는 사람은 자기가 빌려 쓰는 거니까 매우 힘들어 하는데 자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노력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원래 있는 것을 쓰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썼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임수와 개수를 토라는 환경에 맞춘 거죠 그리고 정간에 있으면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이 되는 거고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직업이죠 직업이 환경이고 원령이 직업적 환경이고 정간에 투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관리자적 마인드가 되고요 암장에 있으면 실무자적 마인드라고 보시면 한글자막은 안성적인 마인드가 되고요 항상 강력하게 받는게 될 부분에 맞춘